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. 어제 아이들이 시간 쓴 거를 녹화 좀 하겠습니다. 기도 어린이가 시작 네 이렇게 아이들이 진행을 했더군요. 네 우리 꼬맹이가 여기 왜 에베로에 네 에베로에 순서.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. 네 아이들이 좀 정확하세요.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기들은 성령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예배해 주십니다. 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성령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손님의 성령 감동받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크게 부르죠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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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예 기도 어린아이가 했구요 기도 목소리도 들러보시고 안녕하세요 네 기도 끝났네요 아이들의 시간을 아 이거는 벨 벨로 하고 구멍이들 나오는 것 좀 보겠습니다 작은 네비 비추라 작은 네비 비추자 우리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요 예쁘게 자 큰 소리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작은 네비 비추라 길게 비추라 작은 네비 비추라 바닥에 비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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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귀가 혹하지 못하게 마귀가 혹하지 못하게 환하게 비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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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추어두면 안 돼요 감추어두면 안 돼요 환하게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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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유튜반 친구들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기쁘다 구조 오셨네 기쁘다 구조 오셨네 기쁘다 구조 오셨네 내 마음을 풍무 only babe 보다 나 blended elas 등성하여라 당장 안 송차 안 송차 안 송차 안 송차 안 송차 안 송차 안 송 hydro 2초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나고 들어가고 고향파마 하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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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나?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그럴 때가 있어요? 뭐 하려면 준비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? 어디가 있어요? 배ải 됐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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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자 여기 오늘 같이 첫 접돼 주신 네 설교하고 끝에 또 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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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손으로 사랑해 자 이 곡이 헌신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